마비노기 온라인 콘서트 후기 아 아 아 오케이 발이 민난 에린 오 참여에 나왔구요 마비노기 16주년 온라인 콘서트 에? 뭐라고요? 오늘은 마비노기 16주년을 맞이해서 안 돼요! 어 뭐야 노래도 부르는거야?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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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노래도 부르는거야? 야 보컬있어 이거 설마? 우와 보컬도 있대 대박 오오 안불러? 아 노래 좋아 근데 보컬분 보컬 안하시나요 따로? 아니 진짜 안불러? 보컬분 타라라라 타바라 타라라 타라 그렇지 이제야 부르는구만 타라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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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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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바라 타라 타라 엉망 첫번째 사연은 어느 gm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. 꾸준 댓글러에 관한 사연입니다. 아 역시 그래 땡스노트네. 그럼 나와야지 그럼. 가장 기억에 남는 밀레시안 한 분을 꼬그라비... 뉴트서버의 클모님이 떠오르네요. 뉴트서버 클모님? 야 저분 좋겠다. 지금 거의 8000명 정도 보고 있는데 유명인사 되시겠다. MPC 설정이 공개된 첫날 LA1 홈페이지에 찾아오셔서 폐기녹증... 야 이거 공개 처형 아니야 이거? 야 저기요 잠깐만요. 공개 처형 아닙니까 여러분들? 아니 클모님 어떻게 하라고? 클모님 어떻게 할거야? 아니... 이렇게 마비눅이 유저 한 명이 접습니다. 와 이게 뭐야? 하하하하 쌈바 와 잘... 아 신난다. 아 노래 좋았다 잘했다 잘했다 아 신나네. 굉장히 역동적인 곡이었죠? 인큐바스킹의 위압감과 분노가 분노... 분노가... 분노가 있었어 여기에? 2004년 konium 마비노기 개발진 분들이 저한테 보여주는거 맞지?